국민의힘은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내일부터 경선을 진행하는데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두 후보는 어떤 공약과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지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에서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가 나선 가운데 최근 제주 MBC 등 언론사사 여론조사에 현역인 위송곤 의원과의 가상 대결을 벌인 결과 오차범위 안팎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에서도 같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당내 경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예비후보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통한 종합행정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민의힘 인재 1호로 영입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 신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분원 유치를 꼽았습니다. 특히 제2공항 세부 공약으로 공항과 면세점 운영 수익을 제주도가 갖고 대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항공과 운항에 관련된 그런 학교, 대학을 만들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청년 인재 쿼터제를 더 상향시키는 거죠. 현재 35%까지 가능한데 5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경용 예비후보는 법무사 출신으로 제10대와 11대 제주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법안과 예산심사 등 다양한 경험과 전국광역의원 최고의정대상 수상 등 정치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 최우수 조례를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공약이행에 있어서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공약이행 약속을 많이 지켰던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봤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스포츠 훈련 메카 조성을 위한 스프링캠프 유치, 농업인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내세웠습니다. 제2공항 세부 공약으로 공항 주변 인프라 구성을 위한 1조 원 기금 마련과 친환경적인 배우도시 조성으로 차별성을 뒀습니다. 공항만이 아니라 공항 배우도시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료복지체육문화행정시설을 투입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행복주택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공항과 가갈된 주요 공약이고요. 국민의힘 경선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돼 오는 25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원 선거인단 반영 비율이 20%인데 반해 일반 유권자의 반영 비율이 80%여서 지역 민심이 본선 진출자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